근데 그게 정상이 아닌 거죠. 프로 생활 1년만 더 하고 감독해? 난 이게 좋아!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가 많으니까 바꾸고 싶으면 말하십시오. 네? 아 부드러워? 야 진짜 신기하다 이것도. 나 얘 아는데? 니 살 같은데? 나 얘. 좋다고. 나가 이제. 왜? 나가게. 아 신기하네. 아니 입가 번쩍하다니까. 뭘 그렇게 해? 하이. 제 목소리 나가는 거예요? 아 이제 잘 나갑니다. 아 좋다. 아니 이기우 등이가? 와 소리 진짜 지긴다. 아 이거 난 누르는 게 너무 좋아. 훔쳐가도 돼요?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. 가운데 계신 분 너무 부담스러워요. 유유 자리 바꿔주세요. 미친 새끼가 저건 내 편집자야!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? 아 잠깐만. 소개를 안 하고. 아 네 저는 그 발로란트를 하고 있고 지금 프로게이머고 닉네임 이제 텍스처. 본명은 이제 김나라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옆에 번호는 누구세요? 실집자. 하하하하하하하 발로란트 유튜버를 할 때 하고 있는 이때 들어가고요. 실명은 김성신입니다.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패드를 정해야죠. 마우스를 원래 지슈라 쓰시잖아요. 예예. 근데 이걸로 바꾸시는 거예요. 아 예요? 아니 그니까 지슈라를 쓰는 이유가 여기가 편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 좀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슈라랑 비슷한데 조금 더 작은 애를 써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요 놈인 것 같아서 써보려고요. 나머지 옵션을 이제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. 하나 더 해야 돼. 뭐요? 엔비디아. 엔비디아 제어폰 설정할 것 같고요? 그럼요. 디지털 바이브런스. 끝. 아 눈 아파. 어 좋아 좋아. 벌써 눈 아파? 아니 난 좋은데. 아 그래요? 네. 뭐 님들도 아파요? 눈이 안 좋대요 택쌤. 어쩌라. 디지털 바이브런스. 디지털 바이브런스가 이제 채도를 올리는 거거든요. 채도를 너무 올린 상태로 보시면 안 좋아요 눈에. 너무 과한 색에 노출이 되는 거죠. 지속적으로. 그쵸 그쵸. 정상적인 색을 보면 너무 물 빠졌다고 느껴져요. 어 맞아요.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닌 거죠. 프로 생활 1년만 더 하고 간 두개? 아 나 눈 아픈데? 약간 벌써 어지럽거든요 저 지금. 아니 나는 근데. 눈이 빠질 거 같아. 나 둘 다 2.0인데 눈? 나 2.0 2.0이야. 그럼 별 문제 없잖아. 뭐 일단은 뭐. 일단 뭐 해봐라. 일단 해줘요. 난 이게 좋아. 장비를 처음 셀렉 해야겠죠. 얘는 뭐예요 근데? 화오아의 페르세우스라고. 아티산 제로가 아티산 패드 중에 가장 브레이킹한 패드인데 그렇게 브레이킹한 패드가 아닙니다. 근데 아티산 제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브레이킹해요 얘가. 좀 더 브레이킹이다. 근데 지금 퀵캡이 쓰는 것보다는 더 브레이킹하죠. 퀵캡이 좀 많이 쓰면 이 정도면 비슷해질걸요? 아 사격자 한 번 들어봐도 되나요? 네. 오케이 오케이. 아 근데 리셋팅하니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말 걸지 마라 형. 뭐라고? 뭐라고? 뭐라 했노? 초반에 한 좀 놓치면 말 걸음이 되나. 아 알았어. 멍칠껍 좀. 밥 먹나? 밥 먹고 왔어? 밥 먹었냐고. 뭐라고? 밥 먹었냐고. 말 걸지 마. 아 애가 좀 더 뻑뻑하긴 하네. 패드가? 저거 해내. 패드는 집캐비로 드릴까요? 아 근데 아니 근데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. 아 근데 애가 좀 많이 작네. 여기 왜 살이 좀 집히는 느낌이지?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가 많으니까. 바꾸고 싶으면 말아. 어? 소리를 너무 크게 들으시니까. 죄송해요. 아 확실히 안 집히네. 대매를. 그렇지 대매를. 사람을 만나봐요 사실. 일단 사람을 쏴 죽여봐야 이제 좀 뭐. 이게 뭐 브레이킹이 걸리니 많이 뭐. 그래 그리고. 난 빨리 무틴 써보고 싶다. 사실 오기 전에 애들이 무틴 사라고 후원을 좀 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. 내는. 내 방송 애들한테 쏴달래라. 도! 나도. 나 집중해라. MMRA 비슷해가지고 상대는. 응 그치 그치. 아아. 다음. 레인아 개물. 바로 탭. 어 뭐가 왜 이렇게 잘 보이냐. 잘 보인다니까. 아 엄마 인마 잘 쏘려. 나 브레이킹 괜찮냐. 아니 그 뭐지. 크게 다는 느낌은 안되는데 지금. 거기서도 충분히 빠르게. 뭐고 진짜. 누구세요. 어. 어. 팀원. 경기 바꿀까요. 패드만 한번 바꿔볼까요. 어떤 느낌으로. 요것 보다는 조금 더 슬라이딩. 슬라이딩한거. 네. 어 얘는 좀. 살짝 바다 느낌이네. 얘는 누구에요. 백 씨의. 네. 피해 패드. 어. 좀 꺾어. 어 얘 좀 괜찮은거 같은데. 얘도 브레이킹 쪽 패드긴 한데. 아까 걔보다는 좀 슬라일겁니다. 아 근데 확실히 키키이 보다 좀. 깔끔한 느낌이라네. 네. 좀 겉을 겉을 하죠. 네. 좀 좋긴 하네. 느낌이. 여기서 보니까 존잘이네. 텍차 드리달. 캠 설정 좀 배워오세요. 내가 그정도로 너한테 잘 보여야돼. 으. 으. 적응단계다. 적응단계야. 어 내껀데. 아 저건 못잡아서 말렸다. 진짜 말렸나. 다운데로 안하고 싶은데로만. 아니. 저한테 한시간 반반씩이지. 제가 다른 겨우스를 데리고 올게. 간을. 어. 안 죽이너. 머리 터져 나 케어 닮아 니는 뭐하고 레지어트 지금 티어가 어디였고? 저 레디어트인데요 얘 상위권이었는데 레디어트 상위권이에요 에임이 게임에 중요하지 않은거 아니에요? 어 뭐 중요하지는 중요 눈 한번 쓸까주고 눈 두개 까주고 그것만 넣고 나머지 다 잘라요 머리를 자르는데 아뇨아뇨 잘하시더라구요 장비 괜찮으세요? 얘 괜찮은것 같은데 그냥 티캡을 드릴께요? 나 긁지마 한번만 더 해볼게요 재도전 이번에는 골드 나 진짜 미치겠네 니 여기고에서 방금처럼 존댔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같이 있으니까 이게 또 웃음도 에이아이 아이가? 아니 에이 에이아이 아이가? 뭔데요? 앞에서 막 이러고있노 미치겠다 진짜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부르자마자 나오는거 맞죠? 이 새끼 튕기시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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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드 준비해야겠다 페드 좀 더 슬레이닝 한가? 셰톤 프로와 저의 측정체가 퀵캡이랑 진짜 비슷합니다 아우 느낌은 다릅니다 느낌은 다릅니다 예아 이제 점수 좀 몇점 해봐 어? 네 점수! 70 오... 지금 시즌 처음 혹시 다른 사람께서는 아니죠? ISK tout ça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하 하 하 하하 나시니까 저 정도밖에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제이QuéAl co-star 1패 실력 troong Awards 하 depends 이게 근데 어차피 프로 게이머인 거 인간적인 면도 좀 많이 보여주고 그런 거지 이런 말하면 진짜 웃겨서gere 저녁에 에어컨 빵 받은 건가요? 10,000원 문제가 아니었는데 패드가 문제였어 잘한다니깐 아니 저 그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1패 다운 때 찍어지겠는데 아이씨 바로 오오 아이 QQ 맛있었는데 아이 저 QQ 잘 팁니다 어이 뭐야 왜 이렇게 산거야 레이즈 고급기술이라고 더블바운스라고 있습니다 이 봐봐 바이퍼 고맙고 레이즈 고맙고 마무리 그렇죠 맛있는데 절반도 안정냐 아이 그럼요 됐다 경쟁 가자 어우 다잡았어 근데 다 비슷하다니깐 근데 억울아 얘는 쓰면 보통 얼마나 써요 저도 처음 써서 그래도 한 3달 넘게는 쓰지 않을까 아아 처음 느껴보는 촉감이긴하다 이거 얼마라고요? 이것도 한 5만원 정도 어? 돌을 쏴 오오 분명히 이런 애들 차로 끄는냐 이랬다니깐요 뭐야 어떻게 쉐리프 꺼냈지? 아니 형 어떻게 쉐리프 골랐어? 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몰랐어? 처음 시작할 때 세팅 다 해두고 아 그런게 있다고요? 그건 몰랐지 아 이거 근데 너무 반응 빠르다 적응이 너무 안되는데 아 근데 진짜 빠르긴 해 아 진짜 빠르다 그쵸 원래 쓰던거에 비해서 진짜 압도적으로 빨라서 네 진짜 빨라요 오오 이거 한번 한번 더 해봐야 돼요? 다른 패드로? 조금만 더 브레이키나? 어 이게 그 PKB 마냥 두꺼워요 얘는 근데 질감이 좀 어 부드러워 어? 야 진짜 신기하다 이것도 나 얘 아는데 뭐 니 살 같은데? 나 얘 응 좋다고 여기 이제 주작도프로 라는 패드입니다 와 근데 진짜 정말 묘하다 근데 얘는 이제 엄청 매끈매끈해서 퀵캡이랑 느낌이 완전 제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뽀뽀하다 이건 못쓰겠는데? 어우 편안 일단 불러보죠 네 뭐 오세요 이거 Hind소리 어? 와우스 estouirsiniz interesне 너무 클릭고가 낫다 잡는 건 편한데요? 안쪽에 삭 넣는 느낌 완전 whole 이 암바닥도 얘는 들어갑게 ikal 아 나도 이거 니가 그거 왜 아까 바꿔달랬는데 바꾸고 해볼까요? 둘 다 한바칭하면 되겠네요 오! 레이너! 마우스 이거 근데 여기 눌렀을 때 대부분 그거 했는데 여건 누르는게 마음에 드네 떨어지네! 오! 네 잘못이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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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켰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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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! 나쁘지 않아 이걸로 갈게요 오케이 나 이거 팀 대면 한번 어! 오! 아 새로 작업한걸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오! 이겼다 이겼다! 끝났어? 나와 이제! 왜? 나가게! 너 몇등이야? 나 40등! 오! 구나를! 아 진짜로! 에잇! 보여! 아 뭐야 이 조법새끼! 뭐야 내려갔나? 아 뭐야 600점이었네? 아 쏘리! 이게 뭐야? 40등은 너가 될 수가 없지 임마! 어제 40등이었다! 에잇! 구나를! 아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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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게임하냐? 어! 너도 게임하러 왔어? 야 근데 여기 점이 좋다네? 이 꼴로 하면 편할게 해봐 씨 이봐 어떻게 하냐 하나씩 뒤적으냐 아니 일단 첫번째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립체어 이거죠 최근에 300만원짜리 의자를 샀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립체어랑 엠바디 그렇죠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나요? 말을 아끼겠습니다 야 배고파 밥 먹어 밥먹으러 가자 아 한판만 해보자 뭘 한판 틴내매 한판 해 배고파 요즘 폼 봐라 와 은근슬쩍 엠바디 그렇게 좋진 않은데? 아니 그렇게 좋진 않은데 데모야? 아 이제 요로 버렸어? 아니 그 정도로 그렇게 좋진 않다니까 왜 레이저 밖에 안해? 아니 그 정도로 그렇게 좋진 않아 내가 지금 덱불을 할 때까지 네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화를 낼 때까지 네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 그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 그냥 화를 낼 때까지 한번 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아니 화를 굳이 안 내도 돼 나는 그냥 말해주는 거일 뿐이야 그 정도로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야 그냥 지금 패드가 막 그냥 아니 패드가 죽을려고 하는데 아니 얘한테 뭐 네 집이가 아 왜 뭐 남의 집에서 막 서 아이 아이 뭘 막 서 요오 아까 바이퍼 아직까지 개망을 아 아 잘 쏘는데 요오 아 아 데모는 패드는 똑같아서 그런가 보다 응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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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미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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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siempre 다 놔둬 다 놨는데? 그냥 몇 개 뛰어도 되겠지? 그렇게 까지는 아닌데 스프링 잡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냐? 이거 가벼워가지고 밖에 놉시다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뭐야? 딴마우스 한 번 더 써볼까요? 혹시 저거요? 칸칸 마우스 파이널 아니에요? 레이저? 뭐야 이거? 마음에 들면 상아지네 저한테는 못사구요 밴모야 침착해 너무 안돌아가 니즈냐고 안돌아가니까 적응을 좀 하면서 써야될거 아냐 마우스 바꿀까요? 안나오니? 아까 그 사람 어디갔냐고 야 니 인생마우스 찾는거 같은데? 인생마우스 찾았네 이 방송 보고 잠자리 마우스 바로 구매했습니다 역시 마우스 통풍마우스는 쓰지 마세요 잠자리 구매하세요 근데 우리 슬타 공통점이 잠자리 마우스는 괜찮았어요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십시다 그럼 뭐 다음에 안 올거에요? 그냥 내일 해 여기서 자고 제가 내일 안 돼요 아 오케이 제가 휴방에 애초에 한달 뒤에 하시면 되겠네 다음달에 있을거라 괜찮아요 그 사이에 할사람 많아요 눈쟁피치만 이용권 있나요? 어떤 이용권이 있나요? 한달 이용권이라던가 얼마나 오실려고? 이번에 이용해봤는데 확실히 내가 이게 안맞는다 싶으면 저거 쓰면 되고 이 패드가 안맞는다 싶으면 저거 쓰면 되고 핑계댈게 없네 확실히 옆에서 말을 해줘 아 너무 뻑뻑한데 아 너무 슬라이딩하다 갑자기 뻑뻑을 갖다줘 이거 너무 뻑뻑한데 그 사이를 갖다줘 신기해요 이제 저희는 밥 먹고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갈거구요 좋은 밤 되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덴바이 오늘 택찬님이랑 대드님 왜케 잘생겨보여요? 나랑 니랑 아니 형이랑 잘생겨보인대 그래요? 후원 여기다 하지말라니까 하하하하 천원 땡큐요 고마워요 하핳 하핳